이번 주 내내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죠. 올겨울 유독 비가 자주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 농가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손민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.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화순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. 평소 같으면 노란 파프리카가 줄기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하지만 설릭은 열매만 듬성듬성 맺혀 있습니다. 최근 일주일 넘게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.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% 정도 줄었습니다. 인근의 딸기농가도 일조량이 줄어 걱정입니다. 햇빛이 덜 들어서 열매도 잘 익지 않고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지난해보다 10일이 더 많습니다. 이 때문에 올 겨울 일조시간은 400여 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130시간이 줄었습니다. 겨울철 광량 자체가 맑은 날 기준으로 한 800에서 1200줄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흐린 날의 경우 한 500줄 이하로 내려가고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는 또 300줄 이하로 내려가면서 이제 작물 생육에... 생산량이 줄면서 딸기와 파프리카 등 겨울철 시설하우스 작물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. 잦은 비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병충해나 곰팡이 피해도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.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.